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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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저희 오마이걸이 더 더 더 즐겁게 해드릴 준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셨나요? 네 와우 와우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반응수를 저희도 받았으니까 저희가 또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처음으로 1위를 했던 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아세요? 뭐라구요? 오우 맞아요 저희가 다음 들려드릴 곡은 비밀종원입니다 예 마음껏 즐겨주세요 네 그전에 저희가 물을 조금 한 모금 하고 가도 될까요? 안녕하세요 비밀종원이 또 높아요 그럼요 그럼요 목을 축여야 돼요 양쪽에도 되게 많은 분들께서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뒷분들까지 아직 꽉 차지신데요 네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를 보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그럼 시간이 잠깐 남았습니까? 네 어 네 저희가 8월 5일에 컴백을 합니다 오우 네 여기 이렇게 네 마음으로 번지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번지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요 네 또 비밀종원 드려드릴게요 레츠고 네 네 네 네 요거 네 네 열리 넌 두드리며 헬로 매일 너무 높아 가는데 모르지 처음으로 너에게만 보여줄게 나를 따라 All with me, that's only time on you All with me, that's only time on you 내 안에 소중한 온전한 장소가 있어 아직은 불거 아닌 풀려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며 혼만하게 듣고는 이 안에 멋지고 놀라운 날 심어줬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한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며 알고 계실 거야 Baby, it's only time on you 너무 단순해 그 상태로 나를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 하는 것 빛바로 내 날 닿기게 잠시 내게 더욱 힘을 주고네 다 죽인 오늘 하루 한사람만 저희 함께 남길 바라고 All with me, that's only time on you 오해 온니 내 안에 고중한 온전한 밤에 장소가 있어 아직은 불거 아닌 풀려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며 기다리며 고난하게 될 걸 이 안에 멋지고 놀라운 날 심어줬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며 알게 된 걸 알게 된 걸 내 마음은 잊었고 너 어선 나 나 나 암 깨닫는 순간들 네 감성들 곧 다시 기억해줘 이 안에 열렸던 어둠으로 본 적이 없어 아직은 별거 아닌 풍경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곧 만나게 될걸 그 안에 벅지 못하고 다시 벅지 못해 아직은 아무도 또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뭐 조금만 기다리면 market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저희 노래 부르는 곡을 준비했는데